독소량을 늘리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책은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책은 읽고 싶은데 몸이 피곤해서 못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책은 읽고 싶은데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책을 읽고 싶은 마음 하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 방법으로 충분히 다독가가 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권의 책도 보지 않던 저 또한 이 방법을 통해서 매주 한 권씩을 읽는 독소량을 갖게 됐습니다. 그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마트폰 대하듯 책을 대하는 것입니다. 아직 느낌이 안 오시죠? 아니면 너무 뻔한 얘기라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스마트폰을 왜 보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늘 손에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 워치가 나오고 사람들의 후기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워치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아이폰을 상대적으로 덜 보게 된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워치를 착용하게 되면 폰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게 돼서 상대적으로 손에 더 가까이 있는 워치를 통해 정보를 확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습관적으로 아니 본능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약간 감이 오시나요? 책은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책은 읽고 싶은데 몸이 피곤해서 못 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책은 읽고 싶은데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 전부 합리적인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난독증이 있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메시지 확인을 합니다. 책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딱 그 정도의 시간만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은 둘째치고 책을 읽을 마음에 여유가 없다. 시간은 있어도 책 보는 자체가 힘들다. 몸도 피곤하다. 이런 대답을 한다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아직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저는 책을 읽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 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안 읽어도 좋습니다. 아니 읽을 생각을 아예 갖지 말아야 합니다. 손에 들고 다니는 장식품 정도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대신 꼭 손에 들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딱 한 달만 손에 들고 다녀보죠. 밥 먹을 때, 커피 마실 때, 친구 기다릴 때, 버스 기다릴 때, TV 볼 때 어느 때든지 항상 그냥 손에 쥐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시계나 메시지를 확인하듯이 책의 생김새를 관찰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책의 겉모습을 관찰하는 데 일주일이나 걸렸다 해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책들의 겉표지에는 책의 주제와 관련된 핵심 문장 서너 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바쁘다고 힘들다고 책 보기를 포기했던 여러분이 바로 읽게 된 것이니 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이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손에 책이 들려 있습니다. 딱히 할 게 없어서 지난번에는 겉표지를 봤으니까 이번엔 책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 하고 책을 열었습니다. 첫 장부터 글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첫 줄만 읽고 책을 닫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독서의 세계에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다독가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고작 책 한 줄 읽은 것 같고 엄청 과장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하루 중 남는 시간에 책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도 책을 손에 계속 들고 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독서의 시작입니다. 책 한 줄 읽는데 한 달이 걸려도 좋습니다. 책을 항상 손에 들고만 다닌다면 여러분은 조만간 여유 시간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것이고 마침 책이 손에 들려있기에 이번엔 그 다음 줄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습관이 형성됩니다. 습관이 형성되면 여러분은 이제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바라보듯 책을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줄에 한 문장이 되고 한 문장은 한 챕터가 되며 한 챕터는 한 권의 책이 됩니다. 독서는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그저 손에 들고 다녀보는 것은 어떨까요? 1년 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 있을지도 모릅니다.